TV가 이러면 좋아, 이렇게 해미만 나오면 이상하다 그러나? 질문이 없죠? 자 제가 우리 아무래도 그냥 박상철 팬클럽도 없이 올 팬클럽도 많이 왔네 계속해요? 악수를? 좋아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아까 신곡 진짜 들려드릴게요 자 박상철이 싣고 말라 노래 제목이 버스한대 좋습니다 그럼 버스한대 불러주께요 버스한대는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 들어보시고 좋으면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2학년에서 대박해주세요 갑니다 버스한대 버스한대 손 가지고 예 박상 보스 부스한대 사가지고 젊은 관절 좋은 사람 들어봐 거브라 다녀보자 공벌이 공벌이 인간은 닿기다 세월이야 하는 말들 너와 나는 벗어내 있다 뭘 받아 좀 새로이 못들어 보게 귀를 믿어라 버스가 난다 나에게만 버스가 난다 이 세상이 너무 좁구나 하루가 너무 짧구나 빛딱빛딱하니 서라 나에게 버스가 저 세월이 먼저 차올게 버스엔드 나에게 버스엔드 나에게 버스엔드 파풍돌이 그가 나에게 버스엔드 나에게 버스엔드 나에게 버스엔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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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가 아까랑이 치마 걸을 수 있으며 우린 날라니 손길이 오네 글랩이 있으며 글랩이 종이를 내가 마시고 에이야 에이야 너를 죽어라 사태에 계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시면 발표한 소영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발표 갑니다. 고용한 저녁 날씨에는 너희람이 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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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